쉽지가 않네 아 얘한테 발견된 거였구나 내가 이쪽으로 갈 때 저기에서 태그 땅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하나할 땐 죽이고요 하나 일단 기절시키고 하캠시티 당신은 모두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한 solution 우리는 미래가 필요한 solution 우리는 미래가 우리는 미래가 여기는 대세 쪽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죽어요 지뢰도 있고 여기 앞에가 계속 지키고 있고 제가 모두 다 내려가면 한 명이 보통 남는 것 같은데 아 얘하고 얘는 서로 보고 있어가지고 안되고 아 얘네 둘을 한 번에 테이크 다운하고 싶은데 아 아 기회가 정말 안보인다 이씨 자 일단 어 쟤 하나 있다 혼자 있다 쟤 자 저 녀석 잘하며 잘하며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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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지뢰 있었어 쟤 지뢰 있었어 아 기회가 정말 안 만들어진다 아 그냥 훙훙훙훙해버리고 싶은데 총독이 있으면 그게 안되니 자 쟤 쟤 쟤 이동하고 아 근데 쟤 지뢰데로 가네 쟤 그래 얘 잘하면 이 녀석 이 녀석 잘하면 내려볼려나 쟤 오케이 이쪽으로 지금 보는 애가 지금 쟤가 있는데 다시 다시 너 돌아가 아 나 진짜 쟤 쟤 야 정말 쟤 쟤? 오케이 쟤쟤쟤 아무도 안보고 있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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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쟤 이번엔 얘 이봐 이거 검사할거 같은데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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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 온다 두명 온다 쟤오케이 오케이 본인 없지 오케이 두명 테이크다운 할수있으면 일단 본인은 없는거같아요 아 진짜 오네 이 구석 돌아가면 구석에서 잡을수 있을거같은데 오케이 음 이번에는 조금씩 갈수록 쉬워지죠 쟤도 안보고있고 쟤도 안보고있어요 일단 제쪽으로 가보죠 조심해야돼 자 쟤또 또 오난이 없지 오케이 오케이 트랙다운 네명 남았어요 자 네 보고있는 애가 야 얘 살짝 위험하긴하네 이쪽으로 아 네명인데 아흐 얘가 지금 어디로갔는데 얘가 자꾸 왔다갔다 그러면서 봐가지고 한쪽만 보는게 아니라 지금 저 문앞에서 짓고있는 놈있지 저거 저는 어 저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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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나 봤어 너 이쪽은 지금 시야가 안날거같은데 아 밑으로 내려가네 아 어 얘 얘 얘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혼자가 되는거같은데 그지? 오케이? 오케이 아 얘가 어디로 올려나? 아 저거 진짜 씨 아 또 올라오 또 오는거봐 흫흫흫흫흫흫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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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 됐어 저쪽으로 쭉 가기만 하면 돼 좋아좋아좋아 얘네 둘이 가장 문제인데 쟤는 뭐 저기 가도 바로 죽이면 돼 바로 기재를 시키면되고 얘는 움직이나? 어 쟤 움직인다 자 얘는 거꾸로 매달기 아 하면 안되 자 이쪽으로 아 얘가 보고있어서 아 아 아 안돼 안돼 이쪽으로 와 반대편 봐라 오케이 얘가 움직이거나 쟤네들을 반대편 보거나 그래야되는데 오케이 한번만 더 반대편 아 쟤 절로 간다 반대편 짜라가서 못팅해서 죽여야되 오케이 아 이씨 지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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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를 죽이자 쟤 예 인수업을 죽이자 오케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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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로케이션 초조할거야 한번만 뒤돌아봐 뒤돌아봐 아 지금 위험했어요 지금 뒤돌아봐 빨리빨리 쟤 올라오기 전에 한번만 오른쪽으로 퀵 오른쪽에 누가 있는거 같지않아 아이씨 왼쪽으로 아 쟤 올라온다 아 나 잠깐만 쟤부터 쟤부터 죽여볼걸 아 오케이 오케이 거꾸로 테이크다운 보는 애가 없기 때문에 아 시야가 안되기 때문에 요게 자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은거 쯤이야 뭐 아 일단 일단 가서 무기를 못쓰게 만들어놓죠 오케이 무기 없 못써 이제 여기 쪽은 지뢰있으니까 이쪽으로 아 여기도 지뢰있네 아 지뢰 다 카라놨어 글라이드킥으로 쟤 짠 오케이 에너지 오오케 팔백광옵치 레벨어 스페셜 콤보타운 이중 아 테이크다운 칼라놀피 테이크다운 칼라놀피 테이크다운 어 어 메 칼라 공격 중간에 단추를 눌렀다 떼암 아아 아 너무 어렵다 헤헤 치명타 콤보 어 가격 뭔진 모르겠지만 치명타 뭐 어 어 됐다 끝이 아 그래도 저보다 낫지 아 너무 어려운데 다 아 저기 경험치 덩어리 어 저보다 보겠나? 보겠네 자 가자 야 가자 아 이거 이거 해킹해야되나? 이쪽으로? 오케 근데 이거 이것도 해킹해야돼? 야이 씨 야 너 못하는게 뭐야 배트맨 배트맨 진짜 뭐 못하는게 뭐야 해킹에 싸움에 과학력 머리도 좋고 오우 멍청하게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있진 않는다 오 왜이렇게 높아 저 휴고 스트레인지는 어쩌다가 악당이 되는거지? 다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악당만 될까? 아 나 특히 조커는 진짜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열리자마자 영화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잖아 영화에서 자주 봤는데 주인공이 도대체 어디서 그러고 있을까? 아 나 직접 봐야되는데 아 뒤에 있구나 아 근데 무기를 일단 어 저쪽 난간으로 가서 난간으로 가서 무기를 못쓰게 만들어요 좋아요 여기 두명 다 무기를 못쓰죠 그리고 얼음초르탄으로 어 아헤헤헤헤헤헤 아 자아 아 자아 시작인거지? 아유 아유 아퍼 아이고 아 아유 때리지마 아유 왜이렇게 반격을 못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예 아이고 아이고 자 어어 어 아유씨 오 아아 나 진짜 안돼 안돼 장난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돼 아니 나 뭐할려고 했냐면 그 치명타 그거 하는거 타이밍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자꾸 표시가 되길래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이러길래 그것좀 해보려고 했던가 어흑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예전 으어? 으흠 으흠 쓰읍 쓰읍 자아 잘하고 있어요 자아 자아 아이고 어? 어 아유 진짜 야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아 여기 전기봉 쓰읍 아 이제 야 그거 그대로 지속하면 어떡하냐 좋아요 좋아요 뭔 급하게 막 누릴 필요가 없구만 아 아아 자 올라가자 어 이쪽에서 그냥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도대체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어? 아아 이즈가야 되는구나 아아 쓰읍 어 저 반대편은 어떻게 하지? 일단 어 이쪽 맞나? 맞는데 이즈 어 어디쯤인지 모르겠네 이즈 이쯤이면 어 어디지? 페어양 ster 여기 맞는데 쓰는 니 제 요거 원더타워인데 제단 이거 here 저기 더 올라가는건가? 더 올라가는건 아닌거 같죠? 걸..걸만한 데가 없어요 어 저기 올라가는 데 있다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? 아 이거 이거 뭐.. 이거 핵싱하는게 뭔가 있네요 쯧 세계평화를 세계평화를 지렁이가 울었다? 어 왜..왜 암흑거부야? 왜왜왜? 오케이 여기 왜온거야? 뭐..왜왜 이거..왜왜왜왜왜왜 쯧 근데 이곳이거있을거아냐 아 오우오오오오안대 짜자 내려가기 이거..이거타고거야야되는구만 가야하는구만 아휴 뭐 이거 먹을 한 거 아닌데 나? 어휴 일로 가는거 같애요 그냥 가볼까요? 가보죠 아 이쪽으로.. 아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가봐 이씨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가봐요 배트맨이 여기는 아니야 하면서 다시 올라오잖아 나한테 길을 알려줘! 그러면 아 길을 순순히 알려줄리구 그렇지 아니 근데 갈 데가 없는데 이건 안되구요 이거는 지금 해킹 안되죠 그렇다가 이 위에 어 지금 누구있네요 맨위에 누구있는데? 근데 저기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아.. 나 진짜 갈팡고 오구나 여기를 어떻게 해서 가는거 같기도 한데 돌아봤자 아까 거기 나오고 여기는 딱 뭐 뾰족뾰족한게 있어가지고 매달리지 못하고 길을 알려줘 길.. 아하 중간중간에 이렇게 맡기면 정말 답답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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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저 어떻게 하라는거야 흠 흠 흠 흠 잡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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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host 흠 흠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하는건가? 여기서 뭔데 이거 아아 여기 있어야지 저게 보여 와아 이씨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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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이씨 그랬구나 어 아 그건 그렇고 젤폭탄인가? 아닌데?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 인데 왜 아닌가? 아 이거 아닌가? 아 왜 같은 날 계속 그려? 아 뭐 오후 얼음... 얼음수르탄?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지? 알고보니 그냥 여는거 아 그건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어 원격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되나? 한바퀴 들어 그죠? 어 어 어 어 어 이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기이 가보죠 미사일 발사가 탐지됐대요 근데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미사일이 터졌어 미사일 Sandra eing 미사일 fer 대단히 무자일 오 저기 어 아 멜essä 아, 왠지 조커일 것 같애 왠지 조커일 것 같애 저, 저기 가는 데가 있네요 다른 것 같은데? 해킹 영화는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오오오 이거, 저, 이거, 이거 하고 하면 될지 야, 이 배트맨 키가 얼마나 되는 거야 야, 설마 배트맨 떨어졌겠냐 이씨 생각하는 거 하고, 악당이 전하니까 안 되는 거야 머리 좀 뭐해 자신, 자신 만만한데 도망 아, 내가 올라가봐 제가 아, 일단 갈 수 있는데 어, 이거 스트레인지인가? 이거? 일단, 아무도 안 보는 거 같은데 그 사람은 적당한 적인다 그는, 위험하지만, 안타깝게 좋아요 한 명은 일단 처리했구요 나, 저기, 여기서 그걸 봐야 되는데 어 오오오오 없어 없어 거기 없어 이미 내가 이미 내가 이쪽으로 왔어 없어 없어 거기 여기 여기 어디지 여기로 나가면 뭐지 어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네 아하 아하 역시 배트맨은 높은 데 있어야지 어디 들어갈 데가 또 있나 혹시 아하 갈 수 있는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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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우야 배드베니아 너 날를 깜짝놀네 오우우우우우 깜짝이야 날깜짝놀레기를 하지마 자 일단 다 안에 있는 설치만 해야겠죠 잠시만요